종환아, 사람은 항상 성품이 먼저거든, 성품. 어? 아니, 난 그냥 적기만 한 건데. 태수는 지금 들려주는 거 그대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자. 읽으면 안 읽고, 별. 저희 학교에 들인 건 어떻고. 너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할까 했어요. 좋아하잖아.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안 좋다, 너? 하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까지 같이 혼나는 거는. 이거 오늘까지 입력해야 되거든? 원래 직접 오시는 겁니다.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네가 안 했다 하면 나한테 죽는다. 선생님 진짜 다 안다니까. 그럼 쌤은 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몰아가는데요? 잘했다, 잘했다 해주면서 쌤도 따라야 될 첨으로 질투 나는 거죠? 내가 가르치기 싫어, 이 새끼야! 야, 쌤, 이 새끼야! 감히 그걸 선생님 앞으로 시켜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엄청 많이 무슨 일 있는 거야? 아니야, 삼촌. 별일 없어요. 그냥 기죽지 말고, 해끝하게 살아야 돼. 제가 더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점심으로 안 찍을 만큼 arriv aprender 되었으면 좋겠어요. кто necesita 건 나 без Venice.